나 그대에게 드릴 게 있네 오늘 여기 누구는 온다고요? 제가 바른상회라는 프로그램의 MC를 맡게 됐는데요 저의 파트너가 시스틸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지났습니다 예능 시스템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멋지게 여기 입고 오셨나봐요 네 좀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하고만 잡아주면 자세하고는 별거 없습니다 아 왜 이렇게 안구시지? 나 단계가rendre 유지괅 씨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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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Taekai 아 선배님 이제 Inc succeed 어머 레지اع MC가 다 깔 practically 역시 유지괅 씨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바른상회 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파트너요 파트너 서로 좀 심  이렇게 잘 자연스러운 사람이 내 파트너라니 진짜요? 네 맞습니다 저 오다가 그래도 귀엽죠? 좋아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다른 상에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어머머머 눈물 나나 소송해 심심장터 라이브 다른 상에 요즘 어려운 우리 시장 경제시장을 우리가 살려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서 이 라이브 티커머스랑 연결도 하고 우리가 대결을 하는 거야 어때 동생?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도와드리고 좋습니다 동생 자신있어요? 아 그럼요 우리 프로그램 대박날거야 아 대박나라 어머니 대박나라 바른상에 너 좀 조용히 해야 될거야 저기서 채영아씨가 미쳤다고 그러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하나의 4,500원이 고객의 고객이 역대급인데? 묶어서 또 공개 넣어드려야지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너 때문에 내 가슴 불란다 불란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사랑 앞에 내가 아주 녹는 단어가 맞습니다 우리 파트 네 대결인데 사실 뭐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백인입니다 아직도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사주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나 안순아 구리 전통시장 동생! 구리 전통시장 아 좋다 여기가 대 구리 전통시장이다 좋은데요? 오늘 하루 잊고 있던 한 끼가 생각나 아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아 그래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뭐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시작이면 무조건 구경해야죠 어 뭐예요? 이거 장바구니야 고증? 이거 뭐예요? 우와 신난다 뭐예요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저희 지는 거예요? 네 용돈 드렸습니다 장바구니요 이걸로? 네 물건 사실 거 정하시면 돼요 우와 오 5만원 중이네 5만원 야 5만원이나 줬어 이렇게 많이 줬어 이야 나는 아까 저기 보니까 네 오징어 있더라고 최하나씨가 네 오징어 좋아하시는구나 오징어 푹 오징어 해 오징어 살짝 배치고 오징어 살짝 찍어 먹는 거 오 좋죠 그래서 오징어도 사고 냉이 이제 보이잖아 냉이 먹어줘야 됩니다 오 나 다 살 거야 배추도 사고 무도 사고 다 사야지 동생은 뭐 살 거야? 빵 가르쳐지 어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 끼 쫙 들고 내가 우리가 뭘 할 건가 이거 딱 정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만나자 서로 찢어졌다가 다시 오는 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찢어졌다가 이제 찢어졌다가 다시 찢어졌다가 다시 이 용돈 지신 걸로 안 되네요 지금 시계 되게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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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오 만두다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와 이야 이거 김나는 거 봐 김나는 거 봐 너무 잘생겼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만두 이거 한번 먹어도 될까요? 너무 잘생겼어 이야 목소리 땡큐 사장님 이거 몇 개 어떻게 되죠? 가격이? 가격이 가격이 4,000원인데요 이게 4,000원이라고요? 6개 이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야 진짜 맛있어 보이네 김치랑 고기 이렇게 두 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받으시고 예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오래 많이 파시고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소절은 안 되나요? 제가 이거 찌는 동안에 찌는 동안에 알겠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찾아온 만두찜 정신없이 달려온 세월 내 청춘은 어디로 가나 6개 5분는 동안 만드는 만두 꿈과 희망을 썰어 놓고 힘을 내자 힘을 내 내려 먹어야 산다 오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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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만두 감사합니다. 겨울은 아니죠? 지금 봄이니까 이 찬 바람이 싸늘하게 불 때는 또 오뎅 아니겠습니까? 오뎅 아주 기가 막힙니다. 국물.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가게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8년 됐어요. 8년! 여기 자랑 한 마디 해주세요. 저희 거는 물가루가 안 들어가고 300%가 찌놈이라 굉장히 맛있습니다. 밀가루를 하지 않고? 네. 물가루 90% 이상. 일단 제가 맛을 한번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끓여서 추울 때 먹는 오뎅이 기가 막힙니다. 또. 다 뜨거워. 근데 진짜 맛있네. 근데 진짜 쫄깃하네요. 와 국물이 제가 약간 추웠거든요 지금. 근데 와 뜨거운 거 들어가니까. 네 안녕하세요. 채연님 잘 계세요? 네 잘 있어요. 네.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들고 왔어요? 네네. 다음에 같이 올게요. 예쁘신데요. 감사합니다. 신분이 낫네요. 텔레비전. 아 예.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요즘 장사 어떠세요? 봉튀기도 안 팔려서 얘도 까서 다 얘를 좀 갖다가. 아유. 채연 날씨 좀. 그러니까 맛있겠다. 맛있어요. 이건 얼마에요? 평창이에요. 이거 하나 주세요 내가. 네 하나 사가요. 그래요. 팔아도. 네. 요리 좋아하죠. 요거. 요거 이제 뭐. 국 끓일 때도 있고. 살짝 묻혀서 먹어도 맛있겠다. 네. 묻혀서 먹어야겠어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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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눈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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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는. 요거 요거. 한 가지 이렇게 먹어서. 당기놓고. 당기. 입은 피의. 도라지. 사랑 버섯. 감추. 게시감자. 결멍자. 우술. 이런 거 팍 놓고서 팍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우리 저녁이 옛날에 비전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여기 다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자판에 앉아서 팔았어요. 여기 천장이 없었어요. 천장이 없었어요. 되게 추웠죠. 지금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데나 장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진 거죠. 그리고 파급해지고. 우리 지금 우리 펭 누나는 어디쯤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펭 누나는 어떤 걸 파시려고 하실지 참 궁금한데 일단은 제가 뭘 팔아야 될지. 자 우리 여기 우리 국내산 고등어입니다. 국내산. 국내산 이면수 가자미 꽁치.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새우 진짜 좋아하는데 새우도 아주 싱싱하고요. 또 바지락하면 칼국수 아니겠습니까? 이야 바지락 칼국수.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지금 여기 오늘 장사를 하는데 제가 어떤 물건을 팔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쭈꾸미 한번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쭈꾸미. 네. 얼마죠 이게? 지금 한 팩에? 한 팩에 만 원. 한 팩에 만 원이라는데?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쭈꾸미. 맞춤만 해요? 해 해. 해 해. 잠깐 해. 하나 쓰고.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쭈꾸미 사가세요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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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한 팩. 오 안 물죠? 네.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자 쭈꾸미 한 팩. 그 기념으로 쭈꾸미 한 팩. 만 원의 한 팩. 만 원의 한 팩. 쭈꾸미가 지금 시야 돼 지금. 어때요 누나. 오케이 하나 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 애기 상호동이요. 호동이. 아 귀여워. 어우 좋다. 어우 이거 진짜 상태 좋네. 묶어요. 묶어. 이거 어떻게 드실 거예요 누나? 볶아 먹어요. 볶아 먹어서? 쭈꾸미 저기 덮밥. 아 좋아하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호동이 안녕. 호동이 안녕. 호동이 안녕. 아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네. 어 아까 사 가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뭘로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볶아서. 볶아서? 아유 맛있게 드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알아서 이렇게 또 다 해주시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때요? 밖에? 네 네. 평영숙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여기는 안 파는 게 없이 다 파네요. 채소도 팔고 생산도 팔고 다 팔아. 아유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최학나 씨. 맞 누라. 예 안녕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건강하셔야지. 뭐 장 보러 오셨어요? 예. 뭐 사러 오셨어요? 야채. 야채. 어. 상추 좀. 채소 채소. 상추 상추 달래요. 그러니까 호박하고. 호박도 달래요 호박. 쑥갓. 아 쑥갓이네요 쑥갓. 언니가. 많이 좀 들이세요. 진짜. 여기 장보러 다니니까 몇 년 됐어요? 여기요. 여기 터백이죠. 터백이? 그럼 몇십 년 됐겠네요? 한길같이. 이름도 나랑 똑같아. 현숙이야. 현숙이란 분이 현숙 이름이 효녀야. 효녀. 안녕하세요. 효녀가서 현숙이요. 정말로 예. 오 이하네. 정말로 예. 정말로 예. 안 아프시죠? 네. 안 아프지. 안 아프지. 아이고 내가 효녀가서 현숙. 건강해지는 것 같아. 맞아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터백살까지 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 잘 명상하시고 발생하세요. 예쁘시다. 네. 달긋하시네. 활기가 넘치네요. 전통시장 언제 봐도 언제 와도 활기가 넘쳐서 참 좋습니다.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요. 이야 여기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세상에. 여기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주로 어떤 게 잘 나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삼겹살. 네. 그리고 스테이크. 양념육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 안 나왔지만. 머릿고기 편육. 이렇게 장치 음식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하여튼 최고 중요한 거는. 대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판다는 거죠. 최고 좋은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원두료가 좋은 거. 그렇죠. 이거를 저렴하게 판다는 거. 우리 주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쭈꾸미 팔았고요. 오뎅 먹었고 그리고 아까 어디 드렸죠? 만두 샀고 일단은 먹는 것만 샀는데 제가 일단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앞치마가 필요합니다. 앞치마 일단 하나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 시장 안에 또 마트가 있는데. 좋습니다. 역시 시장은 이 맛이지. 어? 여기 있다. 앞치마. 이거 너무 상큼한데? 이거 너무 상큼한데?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좀 이따가 이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앞치마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가 보실 때 이거 어때요? 더 예쁜 게 있나 한번 볼까요? 더 예쁜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오늘 프로에서 나왔어요. 아 이거 오늘 첫 녹화예요. 이게 저기 팽현숙 선배님 아시죠? 팽현숙 선배님이랑 바른상회라고 네. 아 이거 예쁘다. 어머니 이걸 할래요. 이거 예쁘다. 어 이거 괜찮다. 아 역시 어머니가 센스가 있으셔.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골랐습니다. 제가 트로트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배우 선생님의 이야 여기 금쪽같은 정말 이 금같은 히트곡이 들어있습니다. 좋습니다. 어 이거 다시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돈이 얼마 없는데 지금? 사장님? 아니요. 아니요. 안개 낀 장춘단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어디 어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지금 여기서 앞치마 하나 사고 갈라 그랬는데 우리 배우님의 이 카세트 티파가 있는데 혹시 배우님의 노래 좋아하시나요? 나는 좋아하죠. 좋아요. 제가 이 배우님 때문에 사실 트로트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할인을 원하는데 제가 그냥 공짜로는 안 되고 제가 노래 한 소절 이렇게 불러드려도 될까요? 노래 한 소절 들으면 네. 제가 그걸로 그냥 드릴게요. 와 진짜로?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세요? 뭐 하고 싶은 거 한번 안개 낀 장춘단곤 해드릴까요? 안개 낀 장춘단곤 누구를 찾아왔나 낙엽손 고목을 말없이 쓸어 안고 울고만 있을까 아 감사합니다. 정말 주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저 이거 진짜 저는 이거 나중에 정말 이 기념품으로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한 12,500원 남았는데 어 어떤 걸 사야 될지 어 가만있어봐 여기 강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강정 파는 데인가요? 네. 강정 파는 데 맞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세계로 직접 만드는 강정입니다. 아니 만들고 있고요. 이거 색깔 너무 괜찮다. 색깔은 저희가 이게 색도가 아니고 네. 저희가 직접 팔고 있는 분말인데요. 네. 제일 많이 드시는 센터포리 오 이거는 비트 네. 분말을 만들어서 네. 여기다가 찹살을 넣어서 네. 무설탕으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가 하나 맛을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아 이렇게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눈으로 보셔서 반하셨잖아요. 맛을 보시면 또 한번 반하십시오. 이야 진짜 고소하네. 그리고 안 달아요. 이야 너무 괜찮네 이거. 역시 음식은 선반 아니겠습니까? 이게 힘드셔도 빵집이다 빵집. 이야 어우 냄새 좋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 만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 빵에서 너무 좋다. 어머어머 이게 무슨 빵이에요? 밤빵이에요. 밤식빵. 이야 옛날에는 여기 앉아가지고 남자친구들하고 우유 한 잔 딱 넣고 단팥빵 넣고 미팅했었는데 아니 지금 전화를 안 했어요. 나는 어라 이뻐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아 미팅하셔가지고 남자친구 만났어요? 그 남자친구랑 결혼했어요? 네 그 남자친구랑 저 남편입니다. 오우 사장님. 남편 분 나와 보세요. 서로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사장이에요. 사장님 네. 진짜 이런 빵집에서 아 펭수품 태양락. 빵집에서 이렇게 우유 넣고 빵 넣고 둘이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아니래잖아요.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 빵집에서 만났어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빵집을 하시나 봐. 아니 빵집에서 만난 거 사실이 제가 빵집에 근무했거든요. 아 남편은 빵을 만드신 분이었고 오 저는 빵집에서 빵을 팔면서 판매원으로 일했었거든요. 빵부부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삶도 빵빵하시죠? 네. 아 그럼 됐어요. 오늘 만든 게 어떤 거예요? 오늘 밤 식빵, 옥수수 식빵 나왔고요. 공갈빵 나왔고요. 오. 공갈빵 맛있겠다. 방식빵 마지막 한 번 볼게요. 금방 만든 빵이에요. 야. 어머머. 연기 나는 거 봐. 오. 오. 우와. 이 밤 좀 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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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습니까? 맛있습니까? 오. 이게 식빵 중에 식빵. 밤 식빵이라는 겁니다. 지금 금방. 따끈따끈한. 김이 뭐라 뭐라 말은. 여러분 드시고 싶죠? 드시고 싶으면요. 얼른 이리 오세요. 이거요. 이거 하나에 얼마죠? 방식빵에 4,500원입니다. 하나에 4,500원이 두 개에 9,000원. 정말 싸죠? 여러분 얼른 오세요. 아 우리 팽 누나는 얼마나 사셨을까 궁금합니다. 아. 아 누나. 아 누나. 뭐가 이렇게 많아서. 아니 뭐예요. 아니 뭐 하신 거예요? 5,000원 갖고 뭐 하신 거예요? 나는 아직 다 안 썼어. 나 1,000원도 못 썼어. 아 역시 주부답네. 말 틀하게 써야 돼. 저는 그냥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아이고. 일단 먹는 거 사고. 누나랑 저기 먹으려고 먹는 거랑. 앞치마랑. 별 거 다 샀습니다 제가 지금. 잘 샀어. 나 조금 이따 장 봐야 돼.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따가 파실지. 결정하셨어요? 아 참. 동생 결정했어? 전 했죠. 뭐 했어? 저는 강정. 강정. 강정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우 맛있겠다. 네. 손만수로 만들면 이게 달라. 이야. 작가님. 네. 저 이거 강정으로 이따가 판매해도 될까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 네. 이거 일단. 사장님. 저희 이따가 제가. 라이브 커머스 이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강정 좀 팔아도 될까요? 네. 아 진짜요? 이야 오케이. 나는 강정도 좋긴 좋은데. 나는 북내산. 네. 돼지고기 삼겹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푸짐하게 판다는 거죠. 원래 이제 12,000원, 13,000원인데. 와 한 20,000원. 그렇죠. 와. 원래 12,000원에서 13,000원인데. 600g. 국내산 돼지고기. 만 원의 못입니다. 다른 건 필요도 없어요. 다 팔아주기 때. 모든 게 있을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역시 다. 여기 눈물까지 올리세요. 눈물까지 올리세요. 아 좋습니다. 진짜 왕판 하려고. 왕판 자신 있어? 아 그럼요. 진짜? 그럼요. 다른 건 자신 있어? 저는 직접 먹어봤거든요. 어. 자부합니다. 얼마야 그거는 가격이? 한 분기에 만 원. 이야 싸다. 저는 북내산. 저는 북내산입니다. 북내산 삼겹살. 사르르르 녹는. 아 삼겹살은. 600g에. 삼겹살 힘든데. 만 원. 600g에 만 원이라고? 그렇지. 어? 저거 생각보다 안 좋고. 오. 아 똑같아 똑같아. 예. 아. 아 똑같아. 아 똑같아. 아 주의. 야. These. 아 예 예. 고고고고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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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사십니까.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남양주의 자랑 횡양식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돼지고기, 국내산 돼지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먼저 만족해 드릴게요. 생목살인데 한근에 한근 600g 12,000원인데 만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국내산 생산세평 한근에 600g 13,000원을 만원에 드립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아주 잘생긴 저의 후배, 개그맨 병철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이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송배철입니다. 주인공이죠. 우리 여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은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삼겹살과 목삼겸. 이 시간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다시 제자리 가격으로 12,000원, 13,000원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나요? 행연수 화이팅이라고 또 아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도 음식점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진정성 있게 신선하게 여러분들 원재료가 좋은 겁니다. 이 가격에 여러분들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야, 이 마블링 보세요. 마블링. 자, 여러분들 택배도 가능합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저기도 난리고 여기도 난리인데,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상회 MC를 맡은 류지광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상회 첫 번째 게스트 신유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소리 질러! 자,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유선 씨? 구리, 구리, 구리시장!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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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장! 지금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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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장에 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때요? 우리 트롯을 좋아하시는 우리 누님들이 앞에 3, 4, 5 모여서 이 정도면 뭐 선거 나가요? 하하하하하하 우리가 그러면 어떤 물건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하고, 노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네, 네, 네. 자, 상품 설명을 간단하게만, 종류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거는 작살강정이 6가지가 들어가 있는 작살강정이 6가지. 작살강정 모듬! 작살강정 모듬! 이거는 깨강정이 6가지가 들어가 있는 깨강정 모듬! 깨강정 모듬! 이거는 저파를랑 옷 중에 같이 몇 다섯 가지 정도 들어가 있는 슈퍼강정! 슈퍼강정! 슈퍼강정 모듬!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지금. 신선도가 우리 신선해가 옆에 있어서 그래.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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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해! 진짜 신선해, 진짜 신선해. 자, 이제부터 필요한 거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사주시는 동안에 저희가 또 피해갈 수 없는 코너죠. 피해갈 수 없나요? 네, 피해갈 수 없는 코너. 그럼 피해가면 안 되나요? 피해가면 안 돼요. 안 되죠. 피해가면 안 돼요. 자네만 한 보약 같은 친구야 아하, 사는 날까지 같이가세 보약같은 친구야 저쪽에서는 또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저쪽에서는 또 강정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 강정도 많이 사주세요 강정보다는 고기입니다 강정은 간식이고 이거는 주식이잖아 이건 빼먹을 수가 없죠 오프라인에서 많이 팔려서 거의 다 없어요 여러분 얼룩스러우셔야 해요 지금 옆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들이 택배도 가능합니다 택배 해드립니다 국내산입니다 고기를 하시잖아요 국밥 파는 곳에 계시는데 고기를 보면 고기가 좀 심심한건지 아세요? 선명도가 다르잖아요 이거 보세요 신선도가 생입니다 도축해서 딱딱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리지 않은거죠? 얼리지 않은거죠 아니 근데 저쪽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빚을 수가 없잖아 저요? 개그를 좀 보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어로 아리갓토라고 하지요 아리갓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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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여탕 맨날 데려와서 창피했는데 아 그 기억이 생생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기억이 생생해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결혼한거 타고 있잖아 사장님 혹시 노래 하나 하세요? 노래 좀 하세요? 노래 잘하죠 박수! 우리 사장님 노래 하나 태양은 내일 가실까요 꿈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박수! 강정보다 이게 낫죠 강정은 무슨? 이 가게가 30년 이상의 소대지 자기 정신으로 만든 가게입니다 이거 저희 갔다오면 안될까요? 아 안돼요 왜냐면 가서 이렇게 하고싶어 삼겹살 들고 가서 팔았단건데 예 강정 하나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형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씩 먹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 안 먹어봤거든요 나도 이거 검은콩 저 이거 깨 제일 좋아하거든요 깨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누나들과 저희 사이에 깨가 쏟아져요 음 오 소주하다 드셔보시고 네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제가 진짜 장난합니다 제가 먹어보고 밤에 가지고 제가 여기 온 거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자 드셔보세요 네? 네 강정 이거 한번 예 저기서 제가 방해를 한번 하고 올게요 이게 또 이게 맛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서는 지금 강정을 파는데 진짜? 자 여러분들 강정보다 자 여러분들 강정보다 상겹살인가 목살이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갱무원 송경철입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아 도와드려? 아니 도와드리는데 상겹살 갖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들고 온 거예요 빈손 오기 좀 뭐해서 아 강정 여러분들 어? 빈손 저희 주시는 거예요? 야 잠깐 들고 있을게 이렇게 만원 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저쪽에 있습니다 만원 만원 네 바르세요 다이어트에 좋은 상품 비교하려고 상겹살 가지고 왔어요 네 저희는 살 안 찌는 강정 확실해요? 설탕이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푸어지면 좀 많아요 푸어지면 좀 많은 상겹살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좀 팔아드리려고 네 강정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쵸 그냥 뭐 다이어트 음식이고 뭐야 뻥치기 하하하하하하하 어 신기하네 여기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여러분 강정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놀러가야겠네 어 나 안 갈래 우리 거 팔게 바빠 그래 네 슈퍼강정 모듬강정 폐강정 세 개 사시는 분에게 네 이름을 넣어서 노래 불러드립니다 하하하하 오 좋습니다 영상 남기는 거예요 야 여기 지금 다른 상의 영상이 남아요 세 번 사면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오직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오 제가 지금 계사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야 세 개 어 세 개 야 세 개 세 개 세 개 다 갑니다 세 개 갑니다 우리 누님 제가 오손 여인이라는 노래에서 우리 누님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 안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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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순 고 안순 우리 누나께 제가 오손 여인 불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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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쳐다보게 돼 자꾸 쳐다보게 돼 자꾸 쳐다보게 돼 자꾸 쳐다봐요 아 그 어느 날 여기요 구리 전통 시장 속에서 여기요 고 안순 누나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야 펭균수 화이팅 오 신기하다 야 송명천씨 미남 개그맨이라 그러는데 여기 없구나 지금 저쪽에 가 있어요 저쪽에서 삼겹살 갖고 가서 팔고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계속 있으면 어떻게 어디로 가야지 상점을 상당히 많이 팔았어요 제가 어 그래 오우 그럼 이제 이거 팔아 몇 분 남았어? 얼마 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지금 이제 8분 남았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펭균수 킹카라고 그러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 만원 감사합니다 네 킹카 맞습니다 홈쇼핑의 퀸 네 요식업계의 태모 평행수기 평행수기 자신이 캡슘 천하는 코콜라티 한동 한동입니다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이거 저거 보여드렸나 저거 작업하고 있어요 돼지고기 저거 네네 아 저거 저거 야 이거 아 이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거 몇 킬로에요 이거? 패스 패스 스파트 야 야 오우 이게 진짜 생복입니다 여러분들 자국 이게 이게 지금 몇 킬로 그랬죠? 오우 이야 80 88 88인데 48 야 48 야 이걸 못 들어요 야 여기 지금 어머 너무 저렴해요 펭균 스킨카 야 편육 맛 좀 봐주세요 어딨어? 새우젓 그냥 일단 일단 좀 맛보겠습니다 네 아 새우젓 아 새우젓도 있어? 오 신기하다 야 이게 침피는 맛이 안녕하세요 고소하면서 쫀득쫀득하면서 그 뭐랄까 진한 맛 있죠 고소한 맛 온 재료의 고소한 맛 어 나보다 달라 다르죠 보통 파는 거랑 달라요 이거 씹을수록 더 맛있다 씹을수록 더 맛있다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아 1분 걸렸다 1분 흐르로 오네요 흐르로 오네요 흐르로 오네요 댓글 좀 우리가 예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황영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환님 감사하구요 인민아님 감사합니다 유진영씨 보고 전화 주문했어요 아 진짜? 뭐 주문하실 거예요? 어떤 거 주실까요? 그 찹쌀강정 모듬하고요? 네 그 뭐야 깨강정 모듬 그렇게 두 개 두 개요? 알겠습니다 지광이 형 팬이면 구각도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호강정으로 할래요 그러면 아 10호강정 세 가지 아 세 가지 이거 드시고 건강하시고요 네 예 오늘 새해 정말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옆에 사장님 바쁘세요 아 그래요 지금 계속 바쁘시고 고마워요 네 1분 남았습니다 어 매진 됐네요 네 1분 남았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저희는 매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구리 전통시장에서 바른상회 오늘 하루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송병철님 네 네 어떠셨는지요? 아 저는 뭐 오랜만에 정말 시장이 왔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네 싱싱하고 네 싱싱하고 국내산이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잘해주시고 아주 친근하고 시장으로 많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장 파이팅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되네요 신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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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인선씨 어땠나요? 어 어려운 시국인 것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있지만 네 우리 네 명이 모았을 때 그 시너지가 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주변 분들에게 그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저희도 꼭 동참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주변에 잘 도와가지고 오늘 전통시장에서 했던 것처럼 차량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바른상에서 우리 시장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동부서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중요한 건 뭐야 다 같이 바로 우리 경쟁했던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 그러네 우리 얼마나 팔았는지 네 오늘 결과를 알려주시죠 결과 네 바로 강정팀 115만원 네 총 115만원이고 네 자 그리고 정육팀은 좀 이따가 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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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것 같아 과연 얼마가진가 궁금하네요 자 궁금합니다 자 공개해주세요 117만원 117만원 2만원 더요? 뭐야 이게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이야 2만원 차이라고? 2만원 차이요? 내가 이겼네 아 승리님 아 승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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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준비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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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야 한 번 끊어보세요 네 아 이거 그거네 야 누가 누가 왜 무서워 우리는 식값 먹었어요 우리는 식값 먹었어요 2만원이 여기 있었어 2만원이 주었나봐요 여러분 네 아무튼 유성생도 수고 많으셨고 이게 누가 얼마를 팔아가지고 아 그럼요 우리 전통시장을 모두가 같이 살리고 여러분들 협동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른 상에 다음에도 창보우 살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제일 잘 나가 의장복 제일 시작 당신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완수 또 완수 오 전환 여러분 통장 한 마리 들고 가세요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내가 이건 내 돈으로 산 거야 이번엔 고기에서 왔어요 맛있는 탄산들이 웅드는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혹시 어가리? 어가리 한 팩에 3,000원 아니? 세 팩에? 7,000원 쏜다 쏜다 매진을 향해 간다 여러분 떡 사러 오세요 신신상터 라이브 바른상의 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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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오 마이 갓